찰랑머리 다듬으러 온 로우니 오빠 문복씨. 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충격적인 헤어 변신. 저 어때요? 그냥 잘랐어요. 머리 잘랐는데요? 진짜 잘랐는 거 아니지? 긴 머리를 감추고 짧은 머리 가발을 착장해 본 문복.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좀. 그쵸. 로우니. 로우니 봐봐.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어? 로우니 봐봐. 어? 누군지 모르겠어? 로우니. 누구야? 누구예요?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닌가 봐. 못 알아보는데. 로우니 누구야? 오빠 못 알아보는데. 진짜 못 알아보는데. 누구야? 누구예요? 왜? 처음 보는 사람. 오빠 왜? 뽀뽀.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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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뒤로 온다. 진짜 못 알아본다. 누구야? 네요? 어?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뽕이 누구야? 오빠잖아. 어? 어? 누구야? 뽕이 누구야? 뭐라 싶어해야겠어요? 이끌어. 돈 잡이 없어도 잘 잡네, 로우니? Here, 또. 종류별로 먹어야 돼? 종류별로? 당근 하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바나나 맛있어 수박, 수박 줘주세요 아침부터 아주 풀세트구만 감사합니다 이건 아빠 거, 이건 노니 거 한잔 아이 예뻐 맛있다 한잔 더 줄게 응, 노니도 한잔 해 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겸허하게 뭔가 섞인 거 같다, 노니 멸치 멸치 이건 주도에 가까운데 음, 이게 엄청 맛있네 아침 먹고 활동 시작하는 로우니 오, 여기는 팝충류들이 있는 방인데요 설마, 오늘 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열려 열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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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inken np 자유로운이 덤덤하게 사고쳤네.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도마뱀들. 방안 곳곳에 숨어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어? 문이 열려있냐? 어 기다려. 어? 나왔어 애들. 문이 언제 열어놨지? 일단 몇 마리 드리자. 말하나. 몇 마리 탈출한건데? 지금. 닫어. 큰일났어. 어. 어 헬로우 빠빠게나. 어 내가 알았다 할일이 없는데? 운동해야 하나? 고기 전을 한번 볼 수 있고 모시렐라 고기 전 어피그를 입으로 이곳이 꽂힌 안 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조금 더 끙끙 알타가 죽어버릴 것만가 다소 여기를 안다니 앞에 아른 아른거리는 살 생긴 알다니 애는 노릇 자! 응! 아이고 아이고 자! 자! 너 오나! 아...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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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야! 야! 아! 야! 야! 산책연에서 온 아싸 패밀리 잘한다! 잘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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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이는 계단도 오르네요 거북이 거북이야 거북이 잘 아니고 거북이 몇 살이게? 맞춰봐 여덟 살?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지 스물두 살 스물두 살 나랑 친구야 나랑 친구 로니가 밥 준다 이야 로니 대단하다 자 하나씩 해봐 그래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해야 돼 알았지? 혼란스러우니까 들고 있는 게 좋아 이리 와봐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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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에요 응 딸이야 살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렇게 인간을 좋아해요 귀엽다 귀엽지 응 도마뱀인데 무서운 애들이 아니고 사람이랑 친해 키워보다가 조금 더 지색한데 소금 케이안이 키고 있으면 얘를 또 키워 아직도 나와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안녕 사랑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한 노은이네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과 긍정 에너지 사랑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과 긍정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